경기도 안산의 바닷가에 있는 별장형 주택. 지난 2020년 중국인 A씨는 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구입하고 체류지 변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엔 단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한 겁니다.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 전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로 취득한 외국인 26명을 적발했고요. 투기 금액은 87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출입국 관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 거래 1,100여 건 중 500여 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토지를 대량으로 사모으거나 다수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상황.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920건의 토지 거래를 오는 5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토지 투기 의심 거래 920건 중 농지 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합니다. 그리고 적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관계기관에서는 탈세, 대출 분석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같은 정보가 부족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 기록과 복지부가 가진 외국인 세대 구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연지입니다.